오늘은 쪼가 있는 사람들의 결단이라는 책을 읽을 거예요. 한 번쯤 우리 주변에서 봤을 직한 분들, 또 그런 고난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인간극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당신의 쪼는 무엇입니까?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극복한 이야기를 만나실 수가 있어요. 김미경 작가님 부분 읽을게요. 챕터 5, 진짜 나로 살다. 김미경 작가님의 분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미경님 프로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책 쓰기를 선택했다. 왜? 나도 모르게 그냥 나의 삶을 정리하고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나인데 정말 진짜 나는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봤다. 2021년 9월 6일, 새벽 6시에 30분에 시작한 책 쓰기. 내가 계획한 길은 어디인지 모르고 하늘에서 인도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간다. 결혼. 나는 결혼식을 했다. 대학교 졸업식 일주일 후에 1986년 3월 1일 토요일 대한독립 만세하던 날. 결혼식 사진이네요. 천도교회관에서 결혼하셨네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버킷리스트를 마음속에 그렸다. 인생의 절정기는 대학교 4년이란 생각을 했다. 막연히 졸업 후 사회생활, 결혼생활을 하면 나라는 사람이 없이 역할의 나로 살게 되리라 생각을 했다. 버킷리스트, 100번의 미팅, 연애, 첫사랑, 둘째사랑, 결혼상대자, 약혼식, 4학년 10월 30일, 서클활동, 아카라카 응원단, 유튜버, 테니스부, 클래식기타부, 로타렉트 봉사, 야학교사 등, 영어회화, SDA 14개월, 아르바이트, 2학년 여름 코엑스 행사 안내, 3학년 외국 관광객 안내, KBS 뉴스 방영, 성적, 장학금, 4학기 장학생. 요즘은 버킷리스트가 일반화된 용어야. 요즘은 버킷리스트가 일반화된 용어다. 그때는 이런 말이 없었다. 대학교 졸업생 환송식에서 대학교 생활 4년은 내 꿈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결혼을 졸업식 일주일 후에 했다. 행복 시작? 내가 아닌 우리로 살아가는 결혼은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었다. 큰딸을 낳고, 둘째 딸을 낳고, 그리고 남편과 유학원 사업을 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호주 자비유학을 한국에 도입하는 등의 많은 새로운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었다. 유학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호주 유학에 대한 새로운 혜택을 누리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일이었다. 대학교 생활 4년은 내 꿈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결혼을 졸업식 일주일 후에 했다. 행복 시작? 행복 시작? 내가 아닌 우리로 살아가는 결혼은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었다. 큰딸을 낳고, 둘째 딸을 낳고, 그리고 남편과 유학원 사업을 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호주 자비유학을 한국에 도입하는 등 많은 새로운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었다. 유학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호주 유학에 대한 새로운 혜택을 누리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일이었다. 모두 좋아 보였으나 남편은 유학하고 온 졸업생과 바람이 났다. 두 딸이 7살, 5살이고 나도 30대 초반의 두 아이의 엄마로 같이 유학원 일을 모두 함께하는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이 다 깨졌다. 남편이 바람이 난 것이다.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 정말 내 삶이라고 생각한 결혼생활에서 기본을 깨는 바람이 난 것이다. 거짓말을 계속하는 남편,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남편, 시댁 시어머니랑 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여자랑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해야겠다고 하는 남편, 나의 인생, 두 딸의 인생을 생각하며 내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내가 와인 한 병을 단숨에 새벽에 들이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쓰러졌다. 남편은 갑자기 겁이 나서 그 새벽에 친정엄마에게 연락을 했다. 친정엄마는 그동안 내가 감추고 알리지 않은 남편의 바람을 다 알게 되셨다. 그리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친정엄마, 친정부모님까지 알게 된 일로 번져갔다. 잘못을 한 남편은 자신은 당당하고 나에게 문제를 삼아 이혼을 하자고 한 것이다. 시댁에 시숙님이 친정이 와서 남편의 미친 생각, 행동을 대신 사주하셨다. 그러나 문제는 본인 당사자라면서 남편의 바람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져갔다. 나는 이혼을 하지 않기로 했다. 왜? 나의 인생을 결혼 후 삶으로 내가 선택한 삶으로 정하고 있었기에 이 결혼을 이혼으로 끝내면 내 삶은 끝이라고 생각했다. 이혼 후에 정서적, 경제적, 사비적으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았다. 이혼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땐 그냥 그랬다. 그러니 바람핀 남편은 내가 더 이상한 여자로 느껴졌을 것이고 바람핀 상대 여자도 내가 이렇게 나오니 내가 이혼하고 남편이 자기와 살기를 바랬을 것이다. 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게 됐다. 간호사 백땡땡, 미혼이고 싱글로 우리 유학원에서 보낸 유학생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남편과 함께 홍보하러 전국을 다니던 여자였다. 그 여자와 연락해서 그 여자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만났다. 그리고 그 여자와 남편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그 여자 입으로 하는 얘기를 모두 들었다. 그 여자는 아직 어리고 양심은 살아있었다. 현실적으로 딸이 둘인 남자를 자기 남편으로 받아들일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 그 여자가 스스로 물러나서 이렇게 바람은 끝이 났다. 이것은 첫 번째 바람이었다. 첫 번째 바람이 지나갔다. 깨어진 그릇을 다시 붙이며 살아갔다. 나의 속을 달래며 살아가고 있었다. 아이를 낳는 고통이 커서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다가 다시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는 것처럼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한 내 인생으로 나는 나의 마음을 달랬다. 그렇게 일상의 생활이 돌아왔다. 큰 딸이 아홉 살에 두 딸로서 아이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만족한 삶 속에서 누군가 얘기했다. 남편의 사주에 당신 남편의 사주에 아들이 있다. 엥? 무슨 말인가? 다시 남편의 바람이 떠올랐다. 남편이 또 다시 바람을 피우고 다른 여자에게서 아들까지 낳아온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내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난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 사주에 있다는 아들을 내가 낳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정말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래도 두 딸과 남편과 가정을 잘 지키려고 나는 노력했다. 아들을 낳게 한다는 산부인과를 찾아서 상담하고 남편과 함께 노력했다. 조선시대에 양반가에서 한다던 그런 방법인 듯 했다. 한 달 동안 부부관계를 갖지 마세요. 한 달 후 부부관계 하기 전날에 남편은 커피를 한 주 전자 마시세요. 부부관계는 새벽 5시에 가지세요. 남편과 아내의 자세는 사정 후의 자세는 정확한 코치를 받고 시키는 대로 두 사람은 노력했다. 그리고 한 번의 아이가 생겼다. 그리고 그 아이의 성별을 확인할 때 아들이라고 했다. 와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아들은 생일이 1997년 IMF 직전 여름이었다. 남편은 아들을 낳은 후 에너지가 넘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 유학원의 지사를 국내, 해외에 내며 정말 열심히 신나게 일을 했다. 그런데 1997년 12월에 국가부도사태, IMF 금융위기를 발표한 후 환율은 3배까지 올라서 유학원의 모든 일들이 엉망으로 변했다. 일은 키웠고 유학을 갔다가도 돌아오고 신청한 학생도 취소하고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내가 아이를 낳고 집에서 몸조리를 하며 쉬는 동안이었다. 늘 그렇게 내가 함께 일하다가 아이 낳고 쉬는 동안에 공교롭게 남편 혼자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남편은 그럴 때 친정엄마와 큰 시누에게 점을 보는 곳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물어보라고 했다. 점집에서의 답은 남편이 내복으로 잘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 정말 신기하게 내가 같이 일할 때 남편은 문제없이 일이 잘 됐다. 그리고 함께 IMF도 이겨냈다. 그리고 아들이 유치원 나이에 남편은 다시 유학원에 일하는 직원인 남편 비서와 두 번째 바람이 났다. 그 여자 직원은 싱글이 아니라 돌싱, 결혼 후 아들이 있는 이혼여였다. 그 여자와의 해외 출장 여행, 그 여자가 사는 마포구 집 주소, 그 여자 친정엄마와의 통화, 점집에서의 부적, 그리고 남편의 각서. 그 여자는 사무실에서 내가 소리 지르고 내쫓았다. 그렇게 두 번째 바람이 끝났다. 시간은 또 흘러갔다. 딸 둘과 아들 하나.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남편과 유학원에서 함께 일했다. 어렵게 IMF 위기를 겪고 두 번째 바람도 잡은 후, 그러다가 둘째 딸이 호주 유학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시기에 갑자기 우리나라 설을 앞두고 작은 딸에게 문제가 생겼다. 내가 호주에 가봐야 했다. 남편은 서둘러 나더러 가라고 하며 호주로 보냈다. 정말 정신없이 떠났다. 그리고 1년을 호주 남부 아들네이디에서 작은 딸과 있기로 했다. 큰 딸이 막내 아들을 데려줘줬다. 큰 딸은 다시 돌아가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아들과 작은 딸과 셋이서 호주에서 1년을 계획하고 살았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다. 호주에서도 인터넷으로 유학원 일을 보며 두 아이를 돌봄에 지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유학원에서 격리 CFO를 하면서 모든 돈이 돌아가는 것을 예산 실행 등을 함으로 카드로 결제한 것들을 일일이 파악하던 일을 했다. 남편의 세 번째 바람이 드러났다.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국내 대학교 교수와 바람이 났다. 그 여자 아파트도 비싼 값에 사주고 외제차 리스도 해주고 같이 다니며 돈을 쓴 내용까지. 그 여자의 집도 알아냈고 그 여자의 관계를 그 여자 입에서 직접 듣기도 했다. 이 여자와의 바람으로 남편은 나를 호주로 급히 보낸 것이 보여졌다. 세 번째 바람에도 나는 괴로우나 어쩔 수 없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두 딸이 사춘기 중고등생이고 아들이 중학생이 되고 그렇게 지내다가 아들이 아프게 됐다. 세 번째 바람은 아들의 병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냥 묻혀서 소가리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다가 아들과 미국으로 유학을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가기로 했다. 아들의 병으로 모든 초점이 쏠리는 삶이 시작됐다. 미국 뉴욕 매네턴에서 딸 둘과 아들 그리고 나 4명이 원룸에서 지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된 후에 남편의 네 번째 바람의 상대 여자를 알게 됐다. 항공사 스튜어디스였다. 참 다양한 여자들이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 이번에는 남편은 졸혼을 얘기했고 나는 이번엔 이혼을 말했다. 그리고 남편은 그 네 번째 여자 집에서 같이 살면서 자신의 바람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일, 돈, 시간 결혼할 때 돈이 없이 무이픈으로 시작했다. 결혼식 후 필리핀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생활비와 유학비용으로는 얼마 안 되는 돈을 쓰면서 지냈다. 한국 학생들이 필리핀으로 유학 가는 것을 도우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우연히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호텔에서 호주 유학 설명회를 참석했다. 내가 호주 유학을 6개월 속기 비서학을 배우러 가기로 했다. 서부 호주, 퍼스의 비즈니스 과정에 등록을 하고 신원에 나 혼자서 호주 유학을 떠났다. 호주 유학을 비즈니스로 보고 남편이 서울로 나가서 호주 대사관을 통해서 유학생 비자에 대한 문의를 했다. 호주 대사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자비 유학을 갈 수 없다고 했다. 그 당시에는 소양 교육을 일주일간 받은 후에야 여권을 받던 시절이었다. 호주 무역 투자부에서 호주 대사관에 유학 정보를 주며 우리의 호주 자비 유학에 대한 내용이 맞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남편이 호주 유학원을 시작해서 오스레아와 호주 학교에서 광고비를 지원받았다. 조선일보 일변에 통짜로 광고를 했다. 남산에 있는 하이아트 호텔에서 호주 유학 행사를 시작으로 호주 유학은 우리를 통해 퍼져나갔다. 우리는 그 당시 블루오션인 호주 유학원을 하게 되면서 돈은 정말 많이 벌었다. 큰 딸이 첫돌이 되기 전엔 지금의 서울숲에 있는 32평 아파트를 샀다. 자동차 등 돈 걱정 없이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됐다. 국내 지사, 해외 지사를 늘리고 직원도 늘렸다. 인터넷도 없이 타자로 서류 작성하던 때에서 컴퓨터, 인터넷으로 행정이 바뀌었다. 여러가지 새로운 기술의 발전, 네이버 카페, 친인척의 유학, 이민자 등의 새로운 경쟁자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유학원 사업에서 가장 먼저 온 경제적인 위기는 바로 IMF, 한국국가부도외반위기였다. 환율이 두세배로 올라서 계획하던 유학생활을 중도 포기, 준비하던 유학도 취소하는 등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시작됐다. 그래서 모든 지사들, 직원들을 최소한의 숫자로 줄여 긴축으로 겨우겨우 살아남았다. 이때 많은 자영업자들이 자살을 하는 뉴스가 나왔다. 나도 그 심정이 이해가 간다. 돈이란 게 이렇게 삶을 마감해야 할 정도로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 그때 IMF 시기였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IMF를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버텨냈다. 2008년 금융위기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로 한국에 다시 경제적 위기가 왔다. 나는 작은 딸과 막내 아들과 함께 호주 남부 아들레이드에서 1년간 유학생활을 하며 지내는 시간이었다. 인터넷이 가능해서 인터넷 뱅킹 등으로 호주에서도 격리 예산, 집행 등을 도우며 일을 하고 있었다. 완전 바닥이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카드 활용, 현금 서비스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대부분이 될 정도로 힘들었다. 또다시 바닥의 바닥을 경험하며 새로운 훈련이 된 시간이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한국의 2009년에 돌아왔다. 아들과 미국 유학을 떠나기까지 유학원은 대학교 프로그램 컨설팅으로 확장됐다.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현금을 급여로 받았다. 세금도 정말 많이 납부했다. 연봉 7억 2012년 7월 막내 아들과 함께 두 딸이 먼저 유학 중인 미국 뉴욕 맨하튼으로 유학을 가러 갔고 1년에 1인당 1억이 넘게 되는 미국 뉴욕 맨하튼 유학 생활을 3명을 모두 마치게 되었다. 정말 무일푼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 이 정도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됐다. 그리고 남편의 세 번째, 네 번째 바람과 아들의 정신적인 어려움이 나바 가족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갔다. 그래서 나만 아들을 돌보기로 하고 다른 가족은 모두 신경을 끊고 각자 생활에 집중하도록 얘기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모든 가족이 다 힘들어지는 것을 알기에 나만 힘들면 된다고 생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다가 또 남편의 바람, 아들의 20살이 넘어가는 시기에 내가 탈진이 됐다. 남편도 내가 함께하던 회사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 나는 이것이 하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맡겼다. 독일 PM 인터내셔를 통해서 1997년 IMF 국가부도 사태,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내 삶에서 경제적 위기는 국가적,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갔다. 일, 돈, 시간.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일을 빼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돈과 시간도 마찬가지이다. 나에게 일은 살아있는 동안에 꼭 있어야 하는 기본이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30년을 함께 유학원을 하면서도 일이 없이 지내는 것이 더 힘들어졌다. 일의 리듬, 생활습관이 건강과도 연결되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남편과 함께 일해오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홀로 서기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냥 흐름대로 움직였다. 잠이 오면 잘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하면 일어나야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었다. 그러다가 건강기능식품 방문 판매회사, 다단계 회사들, 아메이, 애터미, 뉴스킨, 포라이프, 유니시티, 카야니, ACN 등을 만났다. 교육을 받으러 다녀봤다. 사회를 공부하고 건강 사람을 공부했다. 각각의 특성과 그곳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 사업자, 소비자들을 보고 배웠다. 어생이블, 욕조, 공기청정기, 수소수기 등도 알게 됐다. 정말 다양한 내용을 배우고 만났다. 뇌과학, 도형심리, 지문, 유아마사지, SNS, 강북 삼성병원의 질병세미나, 약초이야기 등등. 그리고 지쿱이라는 네트워크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정직함과 건축회사를 운영하던 여자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지쿱에서 하는 교육을 듣기 시작하면서 다녔다. 헤나, 아로마오일, 뷰티, 약사의 건강강의, 한의사 두 분의 에너지 다이어트 현장과 인터넷 프로그램 에너지 다이어트 체험, 부코치, 코치, 강사 프로그램, 비전스쿨, 1박1 행사 참여 등. 2018년 말에 주식을 사업자에게 준다고 하여 거액 투자로 제품을 쌓아서 할인 판매로 정리까지 했다. 에메랄드라는 직급을 만들어서 태국 해외여행도 가게 됐다. 그리고 리더들이 하는 1박 2일 후 회의에 참여하면서 실제적으로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행사를 만들어가는지 보고 배우고 참여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조찬 모임으로 매주 수요일에 BC글로벌에서 오전 6시 30분까지 신사역까지 갔다. 오비메는 영업하는 노하우를 책, 쇼스타건, 설득강의,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김현석 박사님의 무료 강의를 듣고 12주 강의를 듣기도 했다. BC글로벌 조찬 모임에서 하는 매주 코로나에서 나는 실제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다. 영업은 전혀 나하고 안 맞아 하던 나의 고정관념이 있었다. 자연스럽게 매주 40초 발표로 비즈니스 핵심을 준비해서 발표하고 1대1로 서로 비즈니스를 나누며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이 모임을 하는 중에 성실히 다니며 모임이 두 개를 성장하면서 리더로 자리를 옮겨주셨다. 40초 발표에 지쿱 에너지 다이어트 코치에서 독일 PM 세포 영양 주수로 옮겨졌다. 오프라인 모임에서 줌 방송으로 비즈니스가 바뀌는 상황이 됐다. 지쿱에서 2019년 10월 1일에서 탈퇴 3개월 후에 바이런이 보상인 회사인데 라인 변경을 통해서 새롭게 회의를 정리하는 것을 발표하기에 따라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았고 돈도 거액을 투자하는 것을 본 스폰서 중에서 제안을 해서 나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다가 2019년 9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 구로 디지털 역에서 만나자고 한 지쿱 스폰서를 만나보니 독일 PM 사업 설명하는 곳이었다. 내일 탈퇴 예정이었고 지쿱 스폰서를 만나서 5개월 만에 지쿱 다이아몬드 월 천만원 수입이 된 이야기를 들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며 3개월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 그렇게 하자고 했다. 그리고 오후 7시에는 신도림 역 지쿱 사업 설명을 들으며 3개월을 보냈다. 그런데 소개만 하고 연결만 하던 시간이 지나고 2020년 1월 1일에는 나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번개 모임에서 PTO, 플래너 강사, 블로그 수익형 이런 세 가지 현실적인 목표가 떠오르고 미라클 모닝을 시작했다.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흐름대로 감동대로 하늘의 뜻을 따랐다. 내가 했다면 선택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지쿱에서는 봉사, 교육을 머릿속에 갖고 지냈고 독일 PM은 건강, 돈, 행복을 머릿속에 가지게 됐다. 플래너도 쓰지 않았는데 쓰고 있고 블로그가 뭔지도 모르다가 블로그를 통해 여기까지 지식과 경험, 사업자까지 지쿱의 에메랄드, 독일 PM의 EVP 월 500만원 수입에 왔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혀 모르지만 실제적인 나의 체험, 많은 분들의 체험을 보며 어떤 회사, 어떤 제품, 어떤 보상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됐다. 이제는 많은 책도 보고 많은 유튜브 동영상도 보며 나의 지식과 체험을 키우고 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신다. 나를 믿어라. 내가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다. 돈을 보고 오지 않고 건강과 함께하는 것의 행복을 생각하고 왔다. 이제 인생 2마 곡 60세이다. 독일 PM으로 죽을 때까지 일이 있고 돈이 되고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사업자, 소비자가 있어 감사한다. 나의 건강의 첫째이다. 영혼욕.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늘에서 기뻐하는 일을 하고 기쁘게 떠나고 싶다. 나, 진짜나. 나는 서울 미아리에서 태어났다. 엄마와 아빠는 친척의 맞선으로 그 당시 노초녀, 노총각, 26살, 27살을 만나서 결혼하셨다. 나는 1963년 6월 3일에 태어났다. 첫 달. 아버지는 보수적이고 무서운 분, 어머니는 희생적이고 따뜻한 분. 어릴 때 기억은 없다. 내가 한국 나이 3살에 미아리 시장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혼자서 집을 찾아왔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다. 아무렇지 않게 흘러듣던 얘기가 지금은 다르게 와닿는다. 수호천사가 나를 도와주신 것으로 정말 감사하고 신기한 해석이 되었다. 초등학교 6학년에 나는 만화책에 빠졌다. 동네 만화방에 앉아서 겨울방학에 완전히 몰입하며 만화책을 봤다. 그때 생각에 중독됐다고 생각했다. 중독을 끊는 것은 단방에 안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날이 보다는 다시는 만화책을 보지 않았다. 중학교 1학년 봄에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일주일간 이유도 없는 슬픔에 쌓여 지냈다. 그리고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학교 상담실에 스스로 찾아가 매일 상담을 하고 이유는 모르나 다시 평안하게 됐다. 20대에 대학교에 들어가 대학교 4년을 버킷리스트를 모두 이룬 활기차고 희망찬 시기에 나는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는 슬픔의 슬럼프에 빠졌다. 허우적다는 나를 내가 어찌할 바 몰랐다. 이때는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했다. 나는 슬픔, 괴로움, 두려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 기억에는 나의 결단으로 더 이상 그때 이후 슬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나의 어릴 때 생활은 평범하지만 착하고 성실하고 순종적인 시간이었다. 1982년 3월 대학교 생활을 시작했다. 나의 대학교 4학년의 생활은 내 인생의 최고병, 피크라고 생각했다. 20살 시절 마냥 좋은 느낌, 생각, 기억들로 가득 차있던 시간들이었다. 봄, 가을에는 학교 축제, 미팅, 서클 활동, 아르바이트, 같은 과 친구들과 여행, 그렇게 할 것 다 하고 장학금도 4번을 받았다. 정말 화려한 시간들의 연속이었다. 대학교 졸업식 후 일주일 후에 결혼식을 하고 나의 삶은 새롭게 희망을 갖고 행복한 출발을 했다. 결혼 생활 3년은 내가 아니라 우리로 적응하며 서로 맞춰가며 행복한 사랑을 많이 받으며 지냈다. 물론 너무 다른 상대에게 맞추느라 싸움은 늘 있었다. 결혼 후 필리핀 유학에서 호주 유학으로 옮기며 한국에 돌아와 한국 최초로 호주 유학원을 시작했다. 내가 한국 최초 자비 유학생이었다. 큰 딸이 태어나고 돌이 지나서 뉴질랜드로 이미를 갔다가 돌아왔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국립매시대학교 부속영어학원을 일본인 동업자와 운영했다. 3년 후 여건이 한국에 돌아오게 됐다. 한국에 와서 호주 유학원은 점점 잘 되었다. 큰 딸, 작은 딸과 함께 지금의 서울숲 앞에 동아아파트 32평을 사서 지냈다. 집 전체를 카펫을 갈고 살았다. 친정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았다. 친정 아버지는 아끼고 안쓰시는 분인데 남편은 쓰고 버는 형태의 사람이다. 나는 아버지와 비슷한 성향이었다. 시아버지는 큰딸 100일 후 얼마 후에 위암으로 70세가 안 되실 때 수술하시고 회복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시어머니 홀로 사셔야 하는데 작은 아들 셋째 아들 댁에 돌아다니며 사시게 됐다. 시어머니를 안 모신다고 그 착하신 첫째 형님이 가족회의를 하셨다. 막내 머들인 내가 드디어 시어머니를 모시게 됐다. 그리고 제사도 모셨다. 물론 나는 막내 아들이라서 결혼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서 처음에는 싫다고 시어머니를 안 모시려고 했다. 상황이 내가 모셔야 하는 방향으로 되어 가족 친지를 모두 편안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 하나 희생하자 라는 마음으로 막내 며느리는 만며리 역할을 하게 됐다. 남편은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두 번째 바람을 피웠다. 두 번째 바람은 4주에 있다던 아들이 유학원에 다닐 때였다. 이번에도 친정아버지 어머니가 아셨다. 성수동에서 평창동으로 이사온 95년, 아들이 태어난 97년, IMF 위기 그리고 또 두 번째 배신이었다. 우리 친정 부모님과 남편 시택 식구들이 대결하는 모습이 보였다. 안 살아야 한다는 마음과 아이 셋과 내 인생을 여기서 우리 가정을 끝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때 불교신자, 점집, 교회, 이름 장명 등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했던 것이 기억난다. 아직 젊은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컸던 것 같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 경제적 자신감 부재.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남자들의 바람을 피는 심리학에 대한 책을 읽었다. 왜 남편은 계속 바람을 피우나 진짜 이유는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의 통계적인 이유를 읽고 남편이 살아온 가족 배경과 심리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성클리닉 상담 부부도 알아서 함께 찾아가 봤다. 상담을 하면서 부부가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과 내가 둘이서 남편을 상담하고 있었다. 땡땡 장애라고 하는 말로 병명 아닌 병명을 얘기해 주셨다. 말이 규정하는 대로 우리 머리는 그 방향대로 이해하는 것 같다. 그렇구나 하고 더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남편과 유학원을 함께 30년 이상 운영하면서 부부로서 좋은 3년 기간 이후 나머지는 견디며 적응한 시간이었다. 리셉션, 안내, 상담, 행정, 원장, 격리, A2, Z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의 운영에 참여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찾아가며 배우며 적응했다. 돌아보면 어떻게 할 수 있었나 싶다. 모르는 컴퓨터, 엑셀 등 감사하게도 남편은 크게 아프지 않았다. 나도 잘 지냈다. 남편도 나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다. 큰딸과 작은 딸은 호주 유학을 남부 호주 아들레이드에서 종고등학교를 조기 유학으로 갔다. 홈스테이로 호주 가정에서 지냈다. 두 딸은 성격이 각각이라서 정말 각각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 작은 딸이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기 직전 기말고사에서 올 A를 받았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것 같다. 시험이 기다려진다고 좋아하던 작은 딸이 부담감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보였다. 언니는 미국으로 대학을 갔고 혼자나봐 언니가 쓰던 방을 독방으로 옮기니 좋아했다. 방 청소를 하다가 새벽에 음악을 듣고 밤에 거리로 나간 것이다. 경찰, 학교, 홈스테이를 통해 정신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작은 딸을 한국으로 데리고 돌아가야 한다고 연락이 왔다. 남편은 우리가 유학을 보내던 학교라서 교장선생님과 통화를 했다. 내가 가서 같이 있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했다. 이때 막내 아들이 5학년에 올라가는 시기였다. 호주 유학을 생각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떠나게 됐다. 겨울, 설, 연휴 직전이었다. 내가 먼저 비행기표를 끊고 호주로 떠났다. 나중에 큰 딸이 막내 아들을 한국 학교와 호주 학교 수속을 통해 호주에 데려다주고 갔다. 남편은 작은 딸의 고등학교 생활을 생각한 것이었으나 그 뒤에는 세 번째 바람의 여자가 숨어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1년 후 한국에 돌아온 뒤였다. 2008년 금융위기로 어려운 시기였다. 회사 격리는 다시 바닥에 바닥으로 내려갔다. 나는 인터넷으로 호주에서도 격리를, 예산 실행을 돕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은 바람이 떠난 것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 작은 딸 고등학교 3학년, 막내 아들 초등학교 5학년을 마무리를 잘하고 한국에 돌아왔다. 남편은 내가 격리를 보고 있고 모든 돈을 쓴 근거를 정리하게 숨길 수가 없었다. 그러나 거짓말에 거짓말을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내 아들이 중학교 2학년에 왕따의 사건으로 남편이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회의 소집을 했다. 그 당시 대구의 선가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왕따로 자살하는 이야기가 이슈가 된 시기였다. 아들은 성격이 혼자서도 잘 지내고 친구나 친척 누구나 하고도 잘 지내니 문제가 없는 아이였다. 그런데 사춘기 중2라는 시기에 매스컴과 더불어 문제가 크게 됐다. 혼자 두면 될 일이었는지 몰라도 아들은 중학교 2학년 봄 5월에 학교를 조퇴하고 나랑 정신과 병원에 가자고 했다. 광화문에 있는 개인 병원에 갔다. 아들과 엄마인 나는 둘이서 서류, 기계 검사를 몇 시간 동안 했다. 여자 의사 선생님은 결과를 나에게 따로 설명하셨다. 이 아이는 지금 학교도 다니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과외나 학원은 모두 끊고 학교만 다니는 것이 좋겠습니다. ADHD,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옛날식으로 하면 장난꾸러기라 생각되는 병명이다. 아들은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소극적인 행동으로 상상, 그림, 그리기, 내면으로 많은 생각을 하는 타입이라는 것도 책을 통해 알기도 했다. 그렇게 병명을 받았고 병명에 따라 약을 처방받았다.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는 정신과 환자의 길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됐다. 아들은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미국 고등학교 유학을 준비해서 미국 유학 비자까지 받은 상태였다. 그런데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사건으로 폭력이 나타났다. 각북 삼선병원에 유학 가기 직전에 일주일간 정신과 입원을 했다. 약을 안 먹으면 안 된다는 병원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따랐다. 약만 먹으면 정상으로 되돌아온다는 얘기만 믿고 따랐다. 그리고 유학길을 떠났고 미국 유학생활을 하게 됐다. 9, 10학년 2년은 한국의 성적이 양가였던 것이 영어도 배우며 지내는데 올 A를 받고 우등반으로 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다가 10학년 기말고사 시험 중 폭언, 폭력 미수로 자퇴처리될 상황이 됐다. 학교에서 다행히 전학을 권유했다. 11학년을 다른 학교에서 다시 시작한 첫 학기가 되자마자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계시는데 학생을 쳤다. 학교에서 조치가 홈스쿨링을 하도록 하셨다. 그렇게 집에서 학교 과목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공부보다는 PC방을 다니며 게임 중독, 폭언, 물건, 핸드폰, 노트북, 의자 등 망가뜨림, 나를 폭행까지 하게 됐다. 나는 도저히 폭행은 견디기 어려웠다. 미국 정신과 병원 앰블러스를 통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그리고 삼성에 다니는 조카도 우울증 진단으로 3개월 휴가를 받아 뉴욕 맨해튼에 1개월간 함께 지냈다. 우리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서로 도움을 받으려 했다. 아들은 맨해튼 한인타운 PC방을 정기로 다녔다. 그러다가 한인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전도 나온 곳에 전도를 받았다. 나는 아들이 좋은 형과 함께 뉴욕에서 대학을 다닐 때 지내길 마음속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했다. 아들이 어떤 교회를 가는지 알아보려고 함께 그 교회를 가게 됐다. 그리고 수련회를 하는데 아들과 함께 참가하게 됐다. 3박 4일 수련회는 전세계에서 왔다. 설전날에 2014년 12월 4일에 아들과 나는 침내 성령 방어를 받았다. 엄마와 아들이 거듭난 영적 생일이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새로운 시각이 열려 유튜브로 궁금한 하느님 이야기, 사람들에게 듣는 예수님에 대한 간증, 교회의 말씀 공부로 진짜 나를 깨우고 알아가는 시간이 됐다. 인마니웰,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나의 어릴 때부터의 마음 소원은 행복한 가정, 나눌 수 있는 부, 죽을 때까지 일하며 건강한 삶. 이제 보니 모두 하느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시며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 할렐루야! 2014년 12월 4일 이후 2021년이 7년이 되는 해이다. 하느님의 숫자,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의 약속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이루어주고 계신다. 나를 믿어라. 내가 준비하고 있다. 내가 들은 스토리가 있다. 하느님이 미국의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형과 아들이 술주종뱅이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형은 친아버지와 함께 살고 동생은 고아원에 맡겨진 이야기였다. 하느님이 동생은 목사님을 만드셨고 형은 감옥에 가게 된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이 동생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와닿았다.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다. 나는 나를 만드시고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해 준비하신 나의 생명체계 쓰신 계획대로 이루어가심을 믿게 하셨다. 나를 믿어라. 내가 준비하고 있다.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을 한다. 오직 하느님만이 답이다. 나와 세상 사람들은 모두 타락하게 하는 생각. 육체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길을 돌이켜 진리의 길로 가야만 살 수 있다. 진짜 나로 살아야 진짜 살아갈 수 있다. 영원한 삶을 위한 고단은 축복이다. 오직 예수님. 오직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택된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간 것만이 답이다. 자 이렇게 쪼가 있는 사람들의 결단. 김미경님의 글 읽어드렸습니다. 엄마로 살다. 진짜 나로 살다. 책 읽고 느낀 것은 결혼을 너무 일찍 가셨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냥 아내로서 살았는데 그게 어떤 내가 아내로서 행복한 가정이 무너진 거죠. 남편의 반복되는 배신과 바람으로 배신감을 느낀 거죠. 믿음에서. 그 다음부터는 엄마의 삶. 아이들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삶으로 또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는 신앙을 만나고 진짜 나의 삶을 사게 되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많은 여성들이 겪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많은 여성들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남편의 외도, 그리고 인한 갈등, 배신이죠. 배방감.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려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